미나상 모니찌와 미스터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의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배울게요. 지시대명사는 뭐냐면 저기 그 이것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어떤 언어를 몰라도요. 몰라도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이 지시대명사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요거 주세요. 요거 저거. 아 그거.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 너 하는 표현보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아 더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더 중요한 표현은 아리가또라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그런 거 빼고 인사말 몇 개 빼고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기 있는 지시대명사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은요. 코네요. 코. 코는 이것 할 때 이입니다. 이. 이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이에 해당하는 게 코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림 두 개인 이유는 이겁니다. 내 앞에 있으면 이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상대가 멀리 있어도 내 앞에 있으면 이거고요. 상대가 가까이 있어도 내 앞에 있으면 이거죠. 이것이라고 말할 땐 상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과 나의 관계만 있으면 이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이거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 코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있으면 소를 씁니다. 소. 상대 옆에 있을 때 소를 쓰는 거죠.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저기 아를 씁니다. 두 사람이 위치와 관계없이 두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적어요. 아를 쓰고요. 도조체 모르겠다. 그러면 도를 씁니다. 도. 그래서 코소아도 네 개의 표현이고요. 이 네 개의 표현을 또 응용해서 수십 개의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해서 이 그 저 어느 이렇게 네 개를 외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는요. 이거라는 뜻이라고요. 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바로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 요거. 요게 코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코가 보이시죠? 코 이렇게 하면 코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예요. 코. 이해되시나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이러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 거고. 자 다음에 상대 앞에 있는 건 소예요. 소.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어떤 농부 아저씨가 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그 소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그 소. 아저씨 앞에 그 소. 그래서 소는 그예요. 그. 그거 할 때는 소를 생각하세요. 소를 우리가 보통 소를 몰고 다니지 않죠? 그 농부 아저씨가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일본어로 소다. 다음에 저기 있는 건 아예요. 아. 무엇이 저기 있냐면 우리가 보통 저기 저거 하고 가리키면 되게 멀리 있는 해를 생각해 볼까요? 항상 볼 수 있고 가장 멀리 있고 누구에게나 가리키면 보이는 해. 해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아 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저기 있는 멀리 있는 거 저거 보이니 할 때는 아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뭔지 모르겠으면 도무지 모르겠죠. 그래서 도입니다. 코수와도 이렇게 네 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기억하기 싫으면 각자 알아서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응용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는 코수와도 네 개의 뭐라고 할까요? 글자들을 배웠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대명사들이죠. 고래 소래 아래 도래 라고 합니다. 이곳 그곳 저곳 어느 곳. 장소를 할 때는요. 코코 소코 아소코 도코라고 합니다. 자. 장소를 얘기할 때는 코코 소코 아소코 도코를 쓰는구나.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코수와도를 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다 외우고 나면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레 코 치라 치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다 외워야 이걸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겠죠. 코 치라 소 치라 아 치라 도 치라 얘네는요. 방향입니다. 방향. 이곳 저곳은 이제 장소고요. 이쪽 저쪽 그쪽은 이 방향인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우리말로 쓸 때 아 이쪽은 제 친구고요. 이쪽은 저희 룸메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쪽 저쪽 쓰는데 일본어에서 똑같이 코치라 소치라를 이용해서 사람을 소개할 때 씁니다. 이쪽은 김상입니다. 이렇게 쓸 때 코치라 이렇게 씁니다. 다음에 이쪽 그쪽 저쪽 어느 쪽인데 똑같은 게 있지만 이 위에 것들은 존댓말이고 아래 것들은 이제 반말이에요. 그래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존댓말과 반말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방향이라는 건 보통 데려갈 때 쓰는데 아 이쪽입니다 하면 존댓말이고요. 이쪽이야 라고 하면 이제 반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446 16개의 표현을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16개가 끝은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두 배 더 있는데 다 하는 건 좀 너무 했잖아. 그래서 그 중에 일단 급한 거 16개만 외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었으면 너무 좋gg